기상청은 오늘 7월 14일 목요일 1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온 이유정입니다. 최근 장마와 건기 기간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장마 기간과 건기 기간이 뚜렷했고 장마인 1차 우기와 가을 장마인 2차 우기로 나뉘어 두 번의 피크 강수 패턴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장마는 건기 기간이 뚜렷하지 않고 6월, 8월, 9월까지 하나의 우기 형태로 변화하여 종료 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 둘째 주 날씨온 뉴스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7월 14일 목요일 1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한 달간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가운데 무덥고 습한 날이 많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대기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6월 17일 목요일 1개월의 삶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